오늘 회사에서 좀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차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회사의 동료 직원분께서 차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줬습니다. 뭔지는 대충 들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손수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포장을 열어봤는데요. 굉장히 컴팩트한 진공청소기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작습니다. 우산 크기 정도? 우산 크기 정도만 한 크기인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우산 손잡이 고리 같은 모양이 이렇게 끝에 있고요. 머레이 핸디 베큐 클리너 머레이 핸디 무선 청소기라고 써있습니다.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검정색 파우치에 충전 케이블, 그 다음에 노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이제 꺼내봤는데요. 굉장히 예쁩니다. 생각보다 더 귀여운 모습이고요. 이렇게 손잡이 쪽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되진 않습니다. 여기가 흡입구인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선물 개봉기를 찍어봤습니다. 선물 정말 잘 쓰겠습니다. 차가 나오면은 항상 비치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